산림청은 내년에 585억 원을 들여 초대형 2대, 중대형 2대 등 산불 진화 헬기 4대를 새로 도입합니다. 또 68억 원을 투입해 기존 산불 진화 차량, 담수 능력의 3.8배에 달하는 3000리터급 고성능 진화 차량 9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. 산림청은 산불 대응과 산림 자원 관리, 산림 복지 분야 등 올해 대비 2.4% 증가한 2조 4,471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.